다시 찍어? 다시 찍어? 민자 괜찮아? 네, 다시 찍어. 네, 저는 또 해도 돼요. 민주 자야지 이제, 민주도. 민자 한 번 더 하길 미안해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민자 한 번 더 하길 미안해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여러분. 짠해, 짠해. 얘 걸그룹의 삶이야. 가자, 소미야. 가자, 이제. 나 너 간 줄 알았어. 그러니까. 바로 가자. 응. 보름달은 다음 시간에 와서 하고. 자. 보름달 안무 짰지? 꿈속에서? 네. 그럼 됐어. 나 기분 나쁘게 꿈속에서 또 춤추고 있었어. 그럼. 영원한 걸그룹이다. 나 좀 떼어 왔는데. 어, 이거 괜찮아? 몰라. 이거 괜찮아. 이거 화면 괜찮죠? 봐봐요. 아, 못생겼잖아. 아, 괜찮아. 네. 죄송합니다. 지금 찍어주세요. 아니, 무슨 겁니까? 아니, 아니. 못 씻었어요.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. 지금 오일 못 씻은 채로. 아, 진짜요? 수고하세요. 네, 재미있고, 미친 우리 가사.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고맙습니다. 하고 분실할 수 있어. 아니, 아니. 그러면, 옆에서? 네. 괜찮아? 여기에서 다 보이잖아. 아, 알겠습니다. 괜찮아요. 오케이. 감사합니다.